MBC 아메리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무엇! 도전! 우리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이 부어서 MBC 아메리카가 드디어 다이렉트 TV와 손을 잡고 미주 전 지역의 특별한 MBC 드라마 HD 채널을 방송하게 되었습니다! MBC 드라마 HD 채널을 다이렉트 TV 채널 385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! 그렇군요! 채널 385 모든 프로그램이 100% 영어 자막입니다! 100% 잉글리쉬! MBC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! 영어, 애니메이션, 다큐멘터리, K-POP 등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! 세호야! 네! 여기여기여기!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! 여기구나! 여기서 만나요! 어쨌든 진짜 무한도전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!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! 도전!